야옹이나 왜 이래? 뭐 할 줄 아는데? 컴온 컴온 이거 재미삼아 하는 거야 이따 다시 한번 해 왜 다시 한번 해? 욕심나네 아니 너 흥국이한테 졌어 아니? 아니 흥국이가 더 잘하던데? 와꾸가 그냥 물린거겠지 아 너도 안 이겼어 어디가? 어디가? 화장실 가 이거는 뭐 내기 있나요? 아니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은 싸대기 한대 때리기 누가 누구? 대표 누군데? 여기가 대표 라온이랑 순댕이? 진짜 할 줄 알아? 하고 싶대 오케이 오케이 하고 깨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깨기 얘들아 들어와 들어왔어 뭔가 라온이는 진짜 운영자 이름 같아 이름도 운영자 이름처럼 오드리 왜 라온?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전이냐? 제이니 누가 깨는데 라온이? 얘들아 다 들어와줘 카메라 잡아야 되니까 편하게 리액션 나오게 저기 거울 쪽에 붙어져 아 할 줄 아냐고 알죠 오오오오 깬게요 깬다고? 네 깨봐 어 어디에가 돼 호빈 와 와 뭔데 우리 띠공 띠공 와 뭐야 라오니 역시 일반인은 방송에 필요 없는 재능이 있네 깨자 깨자 오 잘한다 까비까비 오 순댐 어렵다 이거 뚝뚝뚝 밀면 해가지고 맞아 맞아 잠시만요 나 노란색 맞춘거야 아니 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콕이냐고 아 근데 장갑을 안 껴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뭐야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 응 애들이 부끄러워 애들이 부끄러워 이렇게 퍽 하는 소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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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짝 이렇게 45도 원래 안 치는 애들이 말이 많아 그쵸? 훈수 엄청 좋아 얘네 못 넣어 얘네 못 넣어 깎은다 좋았어 좋았어 조금 조금 마셔 아니 초크질을 한다고 라오니 고마워요 근데 늙게 없는데 자 촉촉이랑 흥국이 삼촌은 마트 장보러 갔어 네 이거 하고 이제 밥 만들자 네 배고플 때 됐지 농촌 잘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 여기 여기 살짝 뭔 느낌인지 알지 여기만 슬픈 여기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훈수 장난 아니네 아아 너 띠야? 네 띠에요 음 근데 애매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냥 그냥 아 노란색 이거 한 번에 쳐가지고 아 누나 어? 아아 까비 아깝아 아니 아 너네 다 신의 주신 여기다 여기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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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공만 놓고 그 다음에 공을 내줘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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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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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뚝배기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도반아 1415 준비해둬서 기대해 도반이 못먹게 하려나 보다 이거 아아 원래 혈액션이 약간 좀 아래편으로 쳤으면 못 쳤는데 맞아 맞아 하자 동네마다 룰이 달라 이거는 오 깔끔해 짠해 잘했네 너무 잘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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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이거 잘하지 잘하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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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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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앞서 뒤로 들어가? 눈 좋아? 공제팀이에요? 응 와 scenarios 되잖아 되잖아 이거는 줄을 밀어서 막 이를 밀어서 내가 살짝 여기를 맞추는 거야. 아! 숨댕이 어지러워. 머리 어지러웠나 보네. 아 근데 이거 안 들어왔는데? 장난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 옛날에 도와. 슉니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 이거 이따가 치면 돼. 아 근데 이거 짠수. 이따 꿍이야. 아니 그럼 너희가 잘하면 너희가 나가자 그랬어. 이따가 한번 뜰까요. 근데 여기 진지하다. 진짜 여긴 왜 회사냐고. 같이 쳐. 같이 쳐버려. 어디 어디? 쳐버리자.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잘했다. 잘했다. 킬 수 없다. 잘했다. 잘했다. 안 돼 안 돼. 얘를 밀어서 얘를 한 번 더 주볼까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게 안 돼. 그대로 짜리면 얘가 여기로 흘러가니까. 약간 여쪽으로 맞춰가지고. 맞추면 얘가 여기로 맞춰가지고. 근데 난 너처럼 잘 못해. 너무 꼼꼼한데? 아아악. 깜짝깜짝이. 오오오. 안돼. 오오오오.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어 나쁘지 않았어. 진짜 귀여워. 잘하네. 숨죽이. 오오오. 이러고 남친 거 같아. 건들면 뿌리거래요. 목걸이 붙어. 건들면 뿌리거래요. 잘 봐주자.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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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이거 맞추기만 하면 돼. 인정? 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어떻게. 숨죽 숨죽 숨죽. 어때? 검정GS 뭐부터 놔도 되는데. 아니면 메시지 manifesting. 수영책 fullness 있네요. 또 독한 눈 Drake. 저거 여기. 아니야 좋아 좋아. 이따가 주면 돼. 오히려 이따가 주면 돼. 너무 같아.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탄이는 포켓펄 차? 룰은 알아요. 룰은 알아? 칠 줄 알긴 알아요. 동탄자 한번 치게 하자. 그래 좀 이따. 유비 어딨노? 아 선배님이 잘 안다. 네. 유빅? 어. 이거 좀 애매한데? 그렇지? 여기. 여기한테 잘할까? 어? 수알맛? 수알맛. 이렇게? 아니. 하나로. 근데 여기는 좀 위험해. 여기 좀 위로 가자. 아 나 봉니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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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니 아니.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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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유비. 아 너무 어려운다. 아 너무 어려운다. 유비. 유비 출 줄 알아 이거 포켓펄? 네. 조금. 도희는? 포켓볼 칠 줄 알아? 몰라? 순대가 이기겠네 진짜 맞춘다는 느낌 가자 가자 우리 팀 맞아? 이런 느낌인데 좋다 우와 진짜 맛있다 저거 어떡하지? 여기는 지금 주황구 주황구 넣다가 검은구 들어가면 그 끝이야 안 될 것 같은데 도희씨가 언니들 조금만 찍어줄래? 네 조금만 찍어주고 있어 여기서 저거 그냥 이모랑 얘기해 넵 나 언니 아닌데? 응 오 좋아요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맞으면 까리 빼내야 돼 숨막힌다 이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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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앙 이거 애네가 숨막힌 얘네가 숨막힌 그건 다 언니 파이팅! 라오이 와이아 영애리치 제이제이님 별풍선 천개 감사드립니다 숨댕이 화이팅 빨간색 하트 와아아아아아아아 땡주! 네? 고마워 바로 빨리 쳐서 뭐야? 언니가 들어라 사람들이 앵글이 불편하대 앵글 이 앵글이 났나봐 그럼 우리가 둘게 아닐까 그럼 키 큰 사람이 찍어야지 내가 찍을게 나 잘 찍어 있어 보여줄게 내가 더 키가 커 아니 이렇게 찍으면 두린 언니보다 쩡우리가 더 커 제가 찍어드릴까요? 오 나이스 우와 우와 이거 한 번만 찍어줘 이거 가까이 나도 보여줘 이거 가까이 찍어줘 와 진짜 앙글 좋았다 좋았다 아 근데 이거 한 번만 건드려도 상관없어? 응 상관없어? 괜찮아 이거 오늘에만 상관없어 저 동네마다 달라? 응 뭐가 없나? 슬취한 바나나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라온이 화이팅 라온이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정말 그렇게 막 안다잉 야 저거 보는거 좀 찍어주면 안돼? 너 무서워 여기 지켜볼까 라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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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때 저 파란거야? 이거? 어 근데 이거 먼저 넣어야되지 아니 빨간색 넣어도 돼 나는 나였으면 빨간색 넣었다 응 하얀색이 낫지 않나? 1층? 좋다 어? 우리 넣을 수 있다 막아놨다 막아놨다 잘했어 잘했어 언니 저거 안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 봐봐 그냥 같이 넣어버리자 내 계획을 알려줄게 이거를 여기 살짝 쳐 이게 여기 갔다가 여기로 들어갈 거야 칫을 보여주는 거야? 잘게 받아들이지 마 그니까 아니 왜 이렇게 조용히하게 해서 봐야 하는 거야 눈코치 못하고 여긴 정리야 이거? 나 좋아져 뭐야 시청자 빠졌는데? 아아 아 나 안 들어갔다 저기 저거 보다 맞아 아 이것도 치면 들어간다 아 이것도 치면 들어간다 아 잠깐만 다른 소리인데? 아 잠깐만 저거 하면 제 이거 너희가 얼마야 아아 아니 밍돌이란데 제 옆에 꼭 붙어가지고 아니야 진짜 하나 줄 알 수 있어 지금 아니 너 찍는 거 배우려고 왜 얼마나 잘 찍는지? 응 아니 나보고 개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밍돌리는데 좀 무거워 그런가 보다 무거웠나 보다 아기한테 무거울 수 있지 반 뚝배기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요 또린 씨도 1415함 더 받아야지 아 너무 너무 꼬리 어려워 여기서 끝나요 지금 앵글이 좋았어요 아 그래? 응 아직도 안 끝났어? 뭐 이거 잠시 열을 걱정이야 아이고 oris 우리 곤란 아니야 을 personality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운다 다운다 진짜 다운다 진짜 다운다 진짜 다운다 그냥 수술 딱 때리면 아니지 아니지 수술을 때렸어요 수술을 따라올래? 수술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오히려 순댕이 풀파워 보여주나요? 들어가자 한 방에서 추직 바로 아 설마 설마 이게 어? 꽁이다 이거 이따 치면 돼 조개도 꽁인데 이거 꽁 아닌데? 왼쪽으로 탁 치면 전혀 꽁 아닌데? 그거 못 넣어 넣을 수 있어 이거 무조건 넣지 잘해 맛있다 저거 먹으면 되겠다 가자 가자 어디냐? 다음 탄이랑 유비가 준비해봐 포켓벌 전체를 안치고 먼저 3점 넣기 포켓벌 전체라고 하면 좀 루즈하니까 3개 넣기 검정까지만 아 야문이다 아 검은색이 넣으면 끝이지 네 아 손은 따위만으로 잠가 필요해 어머머머머머 왤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 잘 보내놨다 그와중에 민심체크하고 있는거야? 네 지독하다 지독해 그와중에 못 민심체크하는데 너 잘하니까? 숨댕이 인기 많나 온나 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그 와중에 민심 체크. 아랑곳하지 않는데 나오는 방침. 숨댕이 이제 끝내면 되겠네. 검은색 넣으면 끝이잖아. 저기서 잡아줄게. 라스트 차시니까. 아 이거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진짜 당구 유튜버처럼. 옷 진짜 예쁘다. 천천히 툭. 이럴 때 잘해야지. 언제 끝나죠? 숨 막히는데? 너가 빨리 끝낼? 우린 더 숨 막혀. 어디 넣을 거야? 저거 넣고 싶긴 한데. 얘기해줘. 이거? 이거? 네 그거 넣을게요. 잘 넣어봐. 0127님 고맙습니다. 숨댕이 화이팅 빨간색 하트. 아이고 숨댕이 화이팅. 고맙습니다. 0127님 천개. 진짜 끝났다. 진짜 끝났다. 진짜 끝났다. 빨리 좀 끝내라. 여기 그냥 두고. 근데 같이 들어가면 지는 거 알죠? 응. 숨댕 언니가 잘해. 마지막. 나이스. 깔꺽. 세팅해주고. 쫑아라 세팅 좀 도와주고. 탄이랑 유비랑 3점 네키. 그리고 지하 오는대로 얘들아 2대2 요리 대결 할거야. 2대2 요리 대결하고 그 다음에 딸롱잔치 갈거야. 재롱잔치 가고 그 다음에 밥 먹을거야 얘들아. 네. 배고픈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하가 와야지 이거 빨리 요리 대결 하기 때문에. 쫑아라 세팅 좀 해줘. 어떻게 하면 잘 모르겠네. 룰을 알아야 돼. 룰 알아? 네.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 3번만. 응. 알바 잘하네. 감사합니다. 진짜 알바. 아니 옷까지 진짜 알바 같아. 짜장면 하나만 시켜주세요. 왜요? 짜장면이요. 짜장면이요. 짜장면이요? 이거. 알바 잘하면 어디갔지? 예? 혜연이 어디갔어요? 시작합니까? 네. 아 네. 아이고 먹겠다 먹겠어. 오케이 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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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근데 와 자세가 처리 구부정 아냐. 짜장면. 뭐야. 반칙 아니야 저거? 너무 길게. 아직 안들어갔으니까. 아직 안들어갔으니까. 아 그렇지. 끼야지 끼야지. 이렇게 먹죠? 방금에서 세게 치면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갔어. 근데 세게 하더라도 세게 넣어도 좋다. 검정샷으로 가면 끝났는데. 응. 아. 다시 타니? 응. 아직 안들어갔죠? 응. 왜 이렇게 없는데? 휴고리가. 휴고리야.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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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물 쏘네. 아이고. 아이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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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샷. 검정샷. 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아까비. 네. 유비. 재능이 있네. 좋다. 오오오. 이거 치고 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럼. 얘를 통해서 쟤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응. 검은색깔은 안되지 않아요? 네. 검은색 넣으면 안돼. 검은색 넣으면 끝? 저는 키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럼요. 색. 색. 색만 넣으면 돼. 아 있어. 들어갔어. 뭔 거야. 아아 들어갔어. 뭘로 온 거야?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기 한번더. 남친이 당구를 잘 쳤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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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실수가 없네. 4. 2. 1. 너무 희망 좋아했지. 네? 찍어 누르면. 맞세이. 오오오. 많이 하셨나봐요. 아. 아. 설마. 아 맞는다. 어. 맞으면. 아. 아. 세게 넣으면 되게 힘든 거구나. 0 become well. 아니. fired. 남편. 이거 차마. 이거 차마. 이거 차마. 좋다. 이거 차마. 그만 돌아와 모여 갔다왔어 그릴 사왔어 그릴 얘들아 쪽파에 앉아보자 지하 언제 오는지 확인 좀 해봐 지금 출발하고 언제쯤 도착하는지 그릴 줘봐 그릴 줘봐 그릴이 이렇게 커? 진짜? 지금 몇시야? 1시간 반 남았다고? 그러면 안되는데 그러면 쿤단 내릴게 요리 대결은 없는걸로 갈게 그냥 대결이 아니고 바로 가는걸로 왜나면 1시간 바로 못기다려 뭐만 이제 알지 여러분들 지하가 요리 대결을 하는 애였거든 근데 걔가 와야지 대결하는데 걔 1시간 반 기다렸다 할 수가 없어 대결 말고 그냥 같이 요리하는걸로 준비해온걸로 아니 아니 지하 오기전에 시작한다고 오늘 요리 준비한 사람 타니랑 닭콩스랑 라온이랑 유비 뭐였지? 메뉴요? 밀폐유나베요 라온이는? 닭도리탕이랑 김치 아니 저는 육전 지하님은 요리 안하지 않아요? 4명인데요? 제가 4명 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2대2 2대2 맞아요 근데 와 나는 지하가 요리한다고 생각했노 나는 지하 기다렸다고 나는 지하 기다렸다고 그래? 바로 가 바로 가 요리로 가 나 지하 기다리고 있었어 아까 다 준비됐다고 말했는데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하면 돼 아니 아따 지하라고 아니래 아 나 이거 업가 같은데 처음에 제가 그렇게 잘못 말씀드렸다가 아 맞아? 아 소통의 오류가 입금한 사람이 많으니까 아 정정했어? 백산미출대장님 별풍선 787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좀 종시에 그래 오케이 그러면 то 우리 요리시간iti concepts 그럼 누님 387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af 일 MALE 근데 남은 세 명이 다 저희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은 팀 나누지 말고 그냥 요리 퀸 선정으로 가도록 합시다 여분으로 같이 찔러서 파니는 뭐 만들어? 떡볶이요 떡볶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가지 말고 너무 대결구독하면 좀 그거 되니까 좀 도와주면서 그래도 맛평가 정도는 그치 그치 근데 셰프는 주 메인 셰프는 타니가 맞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양이 적은데 아 괜찮아 떡볶이 앞에 고기 먹을 거니까 타니는 떡볶이 그 다음에 밀폐유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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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유나베가 뭐야? 밀폐유나베인데 전골요리 같은 거에요 아니 너 그렇게 많아? 네 이거 신경 썼죠 대결이라 하니까 그 다음에 라온이는? 저는 육전이랑 닭토리탕 어? 진짜로? 네 너 닭토리탕 할 줄 알아? 네 와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우리 콩스 다콩스 닭콩스 뭐 만들거야? 김치전이요 근본 아니 아니 요리 대결인데 김치전? 김치전 싫어하는 한국인 있나요? 다른일에 요리 대결치고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요? 근데 30분 30분 네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저기요 가져오신 재료 좀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오 네네네 그다음에 튀김깔 네네네 어이고 그다음에 다인가요? 그쵸 익으면 되죠 뭘 깔끔하네요 계란 같은 거 아 안 넣죠 맛이 지저분해져요 계란 넣은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시간 좀 확인할게요 지금 시간 지금 몇 시야? 13분이요 6시 13분이니까 5시 13분입니다 5시 13분이니까 6시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보조가 그리고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각자 원하는 주방보조 한번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음 저는 순댕이요 순댕이 순댕이 데려오고 순댕아 닭궁스 네 저는 유미 보조 아 지목해야 돼 본인이 제가 지목해야 돼요 아 누구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를 원하세요? 규알 종알 너가 원하는 거 네 언어가 있어 아 그게 저 있네 종알님? 종알이 종알이 오케이 하니 주방 보조 누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걸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걸로 본록 아니고 본으로 본으로 유복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래 시청자분들이 누구요 도희 오케이 도희 도희가 그러면 라온이 주방보조고 어 복실이 나왕 보조 나머지 나머지 애들은 자유시간 하거나 여기 앉아있어 네 아 아 아 이채희씨는 좀 요리 훈수 좀 더 주세요 이종원씨 최종원씨 네 빅마마? 네 아 이혜정 이혜정 그게 좀 봐봐야 되니까요 잠시만요 유복실 존나 어색한데 저기 좀 찍어주세요 어 편하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가스는 어디 근데 저 요리가 잘라볼래요? 이거 시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잘라주세요 아 아 이거 잘라야 되나? 네? 잘라요 자르는게 잘라요 네 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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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타니씨가 유복실 씨랑 같이 하고 싶다고 했어 아 진짜요? 저를 안 불편해 하시는 분이 생겼네요 어 뭐야 아 아 아 냄비를 왜 아 밀폐윤확해? 네 이거는 보시면 아니에요 맛있을 거예요 난 처음 들어본 요리인데 뭐하는 요리야? 그니까 약간 살다 전골요리인데 샤부샤부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냄비가 두 개야? 하나는 육수 그릴 거 하나는 세팅할 거 그니까 이렇게 고기를 꽃잎 천겹에 천겹에 꽃잎이 피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해봤어 이거? 네 해봤어 두 종류야 엠 엠 천겹에 나와 와 너무 커 어 눈온다 눈와? 네 얘들아 눈온다 눈 온다 서총아 요리 보조 아니었어? 잠깐만 서총아 서총아 이리 와 요리해야 돼 야 쫑아리 요리 보조 누구였어? 누구 이름? 다큰스 도와줘 안 닫히게 잠시만요 요리하시는 메인씨 저요? 네 그 이거 가스 몇 개 필요한지 말해주세요 여기 하나 아 하나 정도 하나 다섯 개 네 개 네 개 복실아 넌 메인 아닌데 손을 왜 들었어 너 보조야 너 탄이 보조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지금 아빠 아빠 저희 죄송한데 당신 아빠 아니거든 아니 모두의 아빠 네 그게 없어요 부탄가스가 없어서 계속 사와야 돼요 부탄가스가 없다고? 네 인덕션을 쓸까만 저를 먹어봐야 돼 네 한 팀만 하나만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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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척척이한테 얘기해줘 말했어 야 부탄가스를 안 해놨어? 어 야 빨리 사올나 빨리 빨리 야 척척아 빨리 사올 수 있재 빨리 어 부탄가스 어 어 이건 있나 하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사장님이 인덕션을 쓰라고 해가지고 어 부탄가스가 따로 안 돼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부탄은 게? 원래 뭐 피끼를 빼고 약간 이런 건 맞는데 좀 씻어서 씻었어요 아 씻었어요? 잘했네요 그러면 뭐 잘못이 없어야돼 이거 조금만 그냥 안 돼 얘들아 칼은 진짜 조심해 네 요리할 때 다치면 안 돼 어떻게 안 하시길래 뭐 하시래요 왜요 왜요 아니야 괜찮아 왜 없어요 아니래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왜왜왜왜 아 이거를 너무 조그맣게 쩔어서 괜찮아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이 조그맣는 사람이 먹어도 되죠 아우 복실이 친구 생겼네 네 좋아요 김치 전에 쓰는 김치인데 비비고 묵은 지네 네 아니 뭐 김치 전에 쓰는 김치인데 비비고 묵은 지네 네 내가 risen 네 뭐해? 그건 너무 시린데요 이거? 뜨거운 물로 하면 되잖아 그건 싱싱하지 않잖아요 일부러 싱싱한 야채 식감을 위해서 찬물로 그럼요 오 숭댕이 오 싱싱댕이 오 칼질 칼 조심해 저 칼질 방금 두이 양반 하나가 손톱 긁었어요 아빠 어떠세요? 딸들이 이렇게 요리해준다고 그런 컨텐츠 아이디어가 많았잖아요 사실 요리를 잘한다는 거는 딸로서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녀가 되는 데 있어서 큰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장녀승자 예? 장자승계? 장녀승계 장녀승계 근데 칼질을 진짜 누가 봐도 한 번도 안 해본 칼질 우리 동희씨는 보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언니가 말 저 못한대요 아니 아니 외국 사람이라고 물어봤대 저 말 못한대요 양쪽만 대신 아니 또 융신공격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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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못한다고 외국인이라고 그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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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처럼 생겨가지고 나도 제가 또 이런 거 나레이션 놀이 잘하거든요 그럼 이국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거지 대놓고 왜 이렇게 한국말 못한다고 내가 해줄게 처음 설날을 맞이하는 외국인 며느리 아이고 야 이 러브인 아시아도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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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얘네는 뭐 벌써 내가 아침이 됐네 저희는 번호가 마지막으로 나 필요하거든요 근데 숨둥이가 요리를 좀 하나보다 어 그럼요 시집 가야죠 어 현대이 칼질 좀 한다 아이 그럼요 이렇게 되게 칼 조심해 칼 조심 칼 조심 칼 조심 아이고 아이고 어 김치 팀 네 뭐 뭐 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 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잘게 잘게 썰으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큰 칼을 진짜 뺏겨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아 예예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대요 김치 한입 드셔보실래요 김치 한입 드셔보실래요 아 먹여달라고 네 아 한번 드셔보실래요 먹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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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먹여줄게 요리를 하면서 이제 계속 맛을 봐야 되니까 역시 고구마엔 김치죠 어때 음 왜왜왜왜 아 이거 잘 볶았는데 왜왜 이거 무근지래요 무근지 맛이 이상해요 무근지라고 했어 무근지라고 했어 그냥 저 네 바빠요 어 뭐야 뭐야 머랭을 만드는 건가 대략을 호객이 아니라 미안해요 아니 라온이는 뭐 만들지 6점이랑 아 6점 만드는군요 너 라온이 저 거식이야? 네 혹시 혹시 부탄가스 왔어 왔어 왜 떡이요 다 곰팡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게 곰팡이 아닐까요? 니가 사온 떡인데 곰팡이가 있다고? 아니 이거 어제 마트로 시키는 건데 에이 그러면 곰팡이 아니겠지 맞아 떡에 누가 원래 이런 거 아니겠지 떡에 누가 원래 이런 거 아니겠지 우리가 먹어보고 배가 아프면 어 잠깐만 그런 거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래 곰팡이 아니래 아니에요? 아 나 그거 때문에 두 개 버렸거든요 근데 또 있네요 그럼 나한테 먼저 말하지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아 이거 하고 난 거야 일단 너하고 내가 먼저 먹어 김 이상간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아 오케이 떡 씻었어? 오케이 오케이 저거 진짜 뭐지? 아 부탄가스 왔습니다 여러분 저 부탄가스 왔어? 지금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빠릿빠릿하구만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안녕 역시 설날은 바쁜 대축제군요. 네. 네. 안 좋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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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해봐. 네네. 와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짱이죠. 역시 제2. 역시 제2의 숙성이 그대로. 예쁘죠. 아니 나 한 값 더 하고. 한 값 더 하고. 완전히 야무지네. 여기 1등이에요 지금? 중간. 비주얼식으로 여기 1등이래요. 여기 비주얼 한번 보자. 여기 비주얼. 여기 비주얼은 몇 등? 어 미안. 뭐죠 이거 반의 공간인가요? 이탈. 이거 곰팡이 떡볶이. 아니 안되잖아요. 아니 이거 제가 할게. 탈락이기라는데. 큰일 났다. 안 먹고. 안 먹고. 거꾸로 끄신 거 아니에요? 어? 촉촉한 라이터 쪽. 다른. 다른. 저거. 그 내가 마실게. 네. 비주얼 좀 보러 갈게요. 여기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삶고 있고. 아. 아. 육전을 삶는 동안? 네. 삶아서 엎는가. 여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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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으흠. 우리한테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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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잖아요. 네. 어. 뚜껑 닫을게요. 뚜껑 닫을게요. 아. 나도 되지. 자 여기 비주얼은 아직도 조지고 있네 이게 또 식감이 중요하다 뚜키들 미쳤네 무슨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좀 부셔버리고 싶어가지고 운영장님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 넣어 주시면 운영드론이 좀 도와드릴게요 하게 돼야죠 잘하고 있어 알뜰살뜰 왜 이럴 거 같은 거 아니야? 혹시 몰라서 이거를 들고 다닌다고요? 이제 하고 싶어요 저거는 그때 다 쓸 거야 혹시 몰라서 저걸 내 가방이 잘 가져왔어 아 한국이 거 찾았다 내 거를 맞아맞아 좋아요 나 된 거 아니야? 나 된 거 아니야? 나 된 거 아니야? 와 여기는 비주얼 미쳤다 대박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요리를 으악 이게 뭐야 아니 얘 핸드위를 모르는데? 거짓말 하지마 진짜요? 잘못된 거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어? 난 이거 안 먹을래 아니 원래 평생 떡볶이도 이 정도 들어가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 셰프가 하는대로 아니 왜 전 안 먹을래요 설득이 있나요? 왜? 어 이거를 먹으면 당뇨와 간염이 같이 되는거 나 흙을 먹는 줄 알았어 자 이 와중에 여기 여기를 틈타서 가볼게요 가볼게요 원래 장갑 끼는데 장갑 끼는데 엄지를 먼저 돌렸잖아 엄지가 대고 엄지가 침묵 아니 봉이 나와 아니 모아주는 어? 아니 뭐해? 아 재밌겠다 여기 진짜 레알 홍대야 응? 아 언니 이거 언니 놓고 시켰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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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잘한다 윤아 언니 제가 잘한다 윤아 언니 제가 오우 이거 먹으려고 안 돼 아이고 오우 음 아이고 맞아 이거 처음 해가지고 어 괜찮아 괜찮아 다 처음이야 아니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쳐봤다 이거 지금 여기서 배우자 가보자 가보자 여기서 이렇게 쳐볼까? 될까? 좋죠 좋죠 각도를 좀 빨리 정해주세요 저 돌아다니 아 거기서 거기서 1호 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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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편하게 타 타 타 아니 아 이거 좀 타요 네 두 사람 너 정면에 있잖아 못 나간다 예의라이크 어 해도 돼 해도 돼 방구공이 이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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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가 야 시청자들 너무 좋아한다 나이스 어? 근데 이거 어디 가요? 이쪽 갈라고 이쪽 갈라고 너무 좋다 큐 너무 좋다 아니 지하님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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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알바생 뭐냐구 주님 맛있어 음료수 갖다드려요? 아유 잘한다 저는 콜라 콜라arts 저는 저 아이스티 아이스티 까다드릴게요 이거는 언니 이렇게 잘 네 좋으면 여러분 덜핑 선으로 호응 좀 부탁드립니다 되게 채워볼까? 아우 진짜 어떡해. 섹시하게 춤 자기랑 구독은 세게? 다 네꺼야. 좋아요. 보라 색깔? 가자 가자. 웹선 같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야 잘한다고 날려서 지금. 민심 너무 좋아. 어 직진. 민심 너무 좋아 간다. 섹시하게 좀 더 숙여 좀 더 숙여. 표정 섹시하게. 보라 색깔? 좋다. 공중에서? 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예. 아이고. 진짜 잘 맞아. 아이고 팬카이 감사합니다. 지금 난리 났어. 너네가 지금 별풍선 다 뺏기고 있어. 맞아요? 어 진짜로. 나이스.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나한테. 와. 오 못 막힌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예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도리지 한 번 지나. 도리지 한 번 지나. 네. 도리지 했는데 저 어디 쳐야 돼요? 다음 차례 기다리시나봐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저 그 알바생 약속 있어가지고. 아 아 알바생 친구? 네네네. 아 쏘리 쏘리. 아 죄송합니다. 편하게 편하게. 저 주황색은 어때? 주황색깔? 얘를 주황색 맞춰라고요? 응. 아니 이렇게 어때? 아 이렇게? 어. 저기 뭐야? 딱 주황색만. 더. 다. 완전 세 개념. 그냥. 좋다. 자아 즐겁게 놀고 계세요. 다시 요리팀으로. 여기 뭐야? 아 언니. 이거 하고. 좀 이따 또 올게요. 자 우리 또 요리맘들도 있어가지고. 가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음식 냄새가. 여기 설탕국. 네. 단짠도. 단짠이에요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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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괜찮아요. 아직은. 네. 완성이 됐어. 아니 뭔데. 짜잔. 이거 대박이다. 맛있다. 아직 안 끓이지도 않았는데. 먹어봐. 먹어봐. 맞아요 밀표나 봐. 와. 너무 잘한다. 근데 이거 벌써 썩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겠어요? 너네 떡이 썩었겠지. 어. 이제 반죽이 완성됐군요. 네. 어. 보조 어디 갔어요? 어. 보조요? 아. 자유시간을 준건가? 청계무새래요. 어. 청계무. 누가 누가 누가. 누구야. 어? 안 나왔는데. 어디 어디 몇 개 몇 개. 여기. 천 개. 아 유비방게. 유비방이. 유비방에서 천 개 나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셰프님 자꾸 남의. 남은 재료 여기다 넣으려고 하시는데요. 아니 오늘만 하고 안 할 거야? 제가 내. 왜 그래. 제가 내 안 할 거야? 아니요. 저 부창기가 음식은 맛있는데 너무 심심이 보인 거야. 근데 나무 찌꺼기 비스러워. 아니 아직 이것도 넣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아니. 천 개가 아니라 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 아 아니 아니 이거.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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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눈을. 눈을 막 부라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토끼 먹이 주실래요? 어? 토끼요? 아 예예. 어디죠? 아 이거야? 토끼. 저거 먹이 주세요. 그보다 바다 물개. 바다 물개. 어우 잘 먹습니다. 여기 펜션이 진짜 너무 좋아. 야 나 육전 만드는 거 처음 봐. 맨날 먹기만 해가지고. 아 진짜? 맨날. 남도포차에서 먹기만 했잖아. 그쵸? 나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랐어. 진짜? 완전 쉬워.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잖아. 완전 쉬워요. 아 진짜? 근데 라온이. 그냥 운영자 시험 봤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약간 우리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이렇게 음식. 미리 만들어두잖아. 그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라온이가. 딸부자취 시작하고 나서 여기 보면. 네. 애청자 상승률 54%고요. 팬클럽 70% 방송 시간도 4.2% 늘었고. 라온이가 지금 1등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설 끝나고 하면 이제 다른 애들도 합방 많이 하니까. 아니 번호가 없나? 왜? 번호 3개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 뭐 삶의 짓이었어. 아 근데 여긴 되게 조용하게 잔잔하게 잘한다. 보조 맘에 드세요? 형자님? 애청자 7.7% 늘었고. 팬클럽 10% 늘었고. 너무 잘해요. 근데 아직 방송을 너무 많이 안해서. 잘하는 거 봐. 아. 오늘 오후 30도까지 해서 찍게 될 거야. 숨댕이도 팩점하고. 야 밑에. 아니 아니 밑에서 찍는 게 아니라. 이쁘게 나오고 있어. 이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유비는 20%. 너도 많이 넣어. 진짜 많이 넣어. 오늘 저녁은 닭조리탕이야. 어. 하하하하. 전지도 아는 시점. 아 음식 보여주고 있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부럽다 이 책. 왜? 내가 만약에 방금처럼 찍었으면. 이 개새끼. 딸인데 몸매 찍네. 개새끼 욕먹는데. 저는 음식을 찍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너가 찍는 거니까. 나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너가 해라. 음식 사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너무 그렇다 하면. 호응 좀 해주세요.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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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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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얼마나 잘해. 그쵸? 아니 근데. 도희야. 아빠랑 방금 했던 얘기. 시청자한테 얘기해도 돼? 아. 도망치셨던 게 감사합니. 100개 감사합니다. 도희가 여러분들. 최근에 오디션 떨어지면. 방송 접으려고 했었대요. 진짜? 어. 그냥 멘탈이 나가 있었대. 그냥. 아 이것도 100개 감사합니다. 야 육존 팀 뭐야. 맞습니다. 민수 팀 좋은데? 역시 고기하고. 고기하고. 그렇지. 고맙습니다. 아 이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희가 김치전도. 그니까. 원래 김치전이 저렇게 쪼끔해요? 쪼끔하게 할 수 있죠. 아 맞아? 아. 쪼끔 쪼끔 쪼끔. 근데 기르. 이게 약간 튀기는 거잖아. 아 네. 도시한 만 하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도시한 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라온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풍선 잘 와. 어. 그러게 너무 돈가스 기름. 야. 똥아리. 네. 똥아리 잡아. 저희 번호 좀 주세요. 번호. 번호? 번호 하나가 없어요. 선생님 카메라 안 보는 거.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없어? 강정화 인마. 황정화 인마. 어. 이제 육존 팀 곧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번호 좀 주세요가 아니고 번호. 번호. 번호 다른 게 아니고. 야. 그리고 참고로. 요리 대결에서 꼴등한 팀이 설거지 할 거야.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아빠 칭찬. 아빠 칭찬. 아빠 칭찬. 선물 있다면서요. 선물 있다면서요. 선물 있다면서요. 그쵸? 번호를 유비야. 네네.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끓이자. 아. 나갔어? 아 진짜? 아 유비는 1등 한 사람 마인드네. 그럼요. 비장의 무게를 들고 왔는데. 이거 인덕션 되나?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이놈의 종아리에 보조가. 아니 아니 조금만 더 조금만. 일로 와봐. 아니 다 보조가 있는데 종아리만 없어요. 아. 고구마. 종아리 너 일로 와. 아 아 안 들려. 지금 보조하는데 다 어디 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다 잘라줘. 응. 아니 그래도 다 지금 요리를 다 해도 도와주고 옆에 있는 게 그게 보조에 할 일이지. 농땡이를 치고 있어? 아니 그 그건 아닌데.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한 번만 한 번만요. 아아. 아 아 아아. 이리 와 이리 와. 너 벌받아. 지시리로. 벌받아. 지시리로. 벌받아. 난 김치 전한다 해가지고 김치 다 잘라주고. 도민호. 그리고. 도민호. 그리고. 도민호 어디 있어? 민호 씨 어디 있어요? 도민호 어딨어 갖고 와. 갖고 와. 없어졌다. 민호. 어? 도민호 갖고 와. 여기 너무 평온해 보여 노래방에서 해 덕방이야 들어가 들어가 뭐하는 거야 들어가 앉아 여기에서 해 여기서 해 야 그거 다 할 때까지 너 나오지 마 너 못 나와 야 시켜보고 있어 할 때까지 나오지 마 이거 불이 꺼져서 이거 해줘서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새끼가 진짜 해 안 해 똑바로 안 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옛날 기억 살려줘? 마이클 고구마 꽂히고 싶어? 아 아닙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고 있어 나 또 보겠어요 어 뭐야 여기 좀 괜찮아졌는데? 이게 끝이에요 롤리구단 거 아니야 살짝 비쌍한 느낌 오 뭐야 괜찮은데? 자 보자 보자 아 이거 뭐야 이번에는 살짝 넣었어요 답답하네 어휴 으이씨 이거 너무 뺄 것 같은데? 이거 기억이 이렇게 많이 안 넣어줘서 에이 니 옷 미니어처를 만드는 거야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어?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치킨 넣고 튀겨도 되지? 아 너 일부러 이 새끼 널로 아니 옆에 많이 넣어봐 맛있다 맛있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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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알아 네네 너가 나 템버린 강도쯤 맞춰줘야겠다 네 어? 네 어?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아니 아니 이거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해 네 화이팅 고 여러분 고구마 깡이라뇨 왜왜 특정입니다 특정 빨리 특정으로 왜왜왜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채군비로 채군비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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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러시아냐고 뭐 문 잠깐 열었는데 아 빨리 씻고 걸어 담배 피지마 에스패스 추가순 아니 서정아 어깨 좀 부셔 아니 부셔서 지금 방금 버글놀이 한 편 찍고 왔어 네 네 나훈이 좀 찍어 보세요 네 주소 좀 왜 쓴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순두부찌개다 순두부찌개라 오 개 잘한다 순두부찌개 아니 근데 나훈이는 대박이 뭔지 알지 보통 BJ들은 카메라 보났을 때 더 열심히 하거나 얜 카메라 없을 때 더 열심히 뭔가 카메라 오면은 열심히 안해 부담스러워서 야 근데 나 오늘 나 진짜 떡볶이 해 석종을 또 버렸어 젓발 데리고 와 진짜 맛있겠다 일로와 아니 계속 했다니까 아니 아니요 고개가 원래 이거 질대요? 네? 맛이 없대요 왜요? 아니요 없대요 없대요 뭐야 왜 나 오전 따라 먹나? 맛있어 쪼아 이리 와 쪼아 이리 와 쪼아 이리 가져와 가져와 고구마 뿌리 갖고 와 아니 적당히 하지 왜 왜 그래? 너 너 이거 요리 대결이야 왜 왜 왜 야 야 왜 그러는 거야 야 쿤재준 석종을 입 좀 막아 으악 담배점에서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네 오해 노래 부르지 마 장난치지 말고 네 진짜 아빠 진짜 혼낼 거야 안 돼 안 돼 근데 제가 방금은 순댕이 때문에 쪼아가 잡히고 나MIN 아 ㅋㅋㅋ 근데 이게.. 어... 나오라 해, 외종아리 아, 이거.. 한혜야, 너가 친절하더니 형이 이렇게 됐는데? 아.. 근데 왜왜왜왜? 이거 뭐야? 아, 나 다친 줄 알았잖아 아 그.. 난 친화인데 ㅎ 아이고 ㅎ 이거 대박 네, 외종아리 1절 만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근이 있었어요. 제가 보조였어요. 아, 뭐야~! 제가 보조였어요, 이거. 우리 쫑아리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졸라 대가리 컸다면서 우리 볼메님께서 십발 십발 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좀 맛있게 구워졌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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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발 추발 개를 너 잘못하면 이제 확대 쫑아리가 혼날 줄 알아 오케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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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어 뭐 그럴싸하다 아직 안쓰다 야 이거 잘 품다 계란팡 미친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도희야 바지에 밀가루 묻는다 졸라 아 대박 아 개미겠다 아니 내 손들이 커가지고 아니 순액 박란환이야 개쩡 아니 이 순두부찌개는 몇인분이에요? 일단은 한 8인분 정도 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일본 귀신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얘요? 아니 너무 이쁜데 일본 귀신 이쁘잖아 그 일본 웹툰에 나오는 귀신 약간 여기에 빨간색 공지 찍어야 될 것 같아 다쿠이 데스네 해봐 다쿠이 데스네 해봐 다쿠이 데스네 해봐 저 일본어 공부했잖아요 어 해봐요 해봐요 네? 갑자기요? 한국 후진데스 하이 하이 많이 난데? 아하 아하 뭐가 제일 비례되세요? 아 육전 육전이랑 밀폐 유나베 밀폐 유나베랑 아직 못 끓였어 떡볶이는 안 먹을 거야 육전 빨리 하고 그 저기 밀폐 유나베 팀 이거 번호 써야 되니까 일단 이거 먼저 빠르게 하자 와 나 육전 처음 보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치 너무 먹고 싶지 요리팀 아닌 사람들 뭐가 기대돼요? 다 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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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전이요? 육전 저는 이거 고추장찌개요 고추장찌개 아 근데 궁금한 게 밀폐 유나베가 밀폐된 유나베야? 아니요 밀폐이 안 하네 그니까 밀폐의 뜻이 뭐야 그 공기 밀폐 아 아 저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떡을 먹으면 떡을 먹으면 떡을 쌀? 나베? 아 아니요 나베? 진짜 고추장찌개는 저거예요 어 저거 고추장 나떼 고추장 나떼 타면 크게 멀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 계속 추가 시켰어 진짜야? 설탕물이에요 질락한 고향 말베 아 원래 이렇게 설탕수 이렇게 떡을 먹어야 맵고 다닐 것 같죠 아 이거 떡을 먹어야 돼 그냥 이거만 먹어봐 타니야 타니야 맘박 드셔볼래요? 이거 두 숟가락 먹어야 돼 한 번 봐줘 그래도 딸내미니까 근데 이거 떡을 드세요 맛있을 거에요 떡이 안 드시는 거라고 여기에 아 여기 여기 핫풀이네 세평 냄새? 여기 맛있다니까 여기 지금 계속 이거 심폐소생술 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 맛있어 이게 올리브다가 얼마나 먹길래 그래? 아니야 이거 맛있어 설탕을 먹었어 반통을 넣어서 아니야 이거 맛있어 아니 아니라잖아 사람들이 아니 싸움을 하고 진짜 어머어머 뭐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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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먹었다 아 진짜야? 찐이야 뭐야 찐이야? 네 아 건강에 안 좋아 아 찐이야? 한 번 더 있으면 안 돼 쫄깃하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꼭 이거 하자 아 왜왜왜 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왜왜왜 그 전부 택 근데 이거 뭐에요 홍국씨? 매니큐어 요즘에 샘스미스 따라하는거에요? 샘스미스 샘스미스 되고싶어가지고 그러네 우리 딸이 만나서 말하네 사실 안지워져요 지금 샘스미스 하려고 그러네 와 못찍었어 다시 못찍었어 내 애들이 확실히 방송 없을때 뭘 하네 답답해 찍겠네 진짜 어 찍어달라 해야지 아니 근데 계속 맛없다 맛없다 하면서 지들이 다 처먹고 있다니까? 어? 말 크게 해 이거 하지마 먹어 맛없진 않은데 뭔가 맛있는데 되게 아 나 하나 안넣었어 뭐야 아직도 안 넣은게 있어? 아 맛없진 않은거 같아 나는 초등학교 애들이 진짜 좋아할 맛 아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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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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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왜 먹냐 이거 만들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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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손 봐야되는데 맛 봐야되는데 그거 왜 자꾸 먹어 김이나 그거 없야라 김이나 그거 없애라 여기 진짜 명절이냐 그니까 조일도 좋아 와 야 근데 여기가 라우니찜이야 도이참이야 이제 헷갈려 서브에요 서브 누가 서브야 제가 서브에요 어? 뭐야 목격이야? 과연 누가 서브일까요? 아 이거 우리 지장한테 데려주고 계세요 아 아 에잇 잡았다 도둑년 뭐야 민현이 아니 저 이씨 도둑년 잡았다 진짜 복 싫어 복 싫어 그것도 몰랐어 하지마 아니 안잼만 먹어 안잼만 안잼만 먹어 안잼만 안잼만 일로와봐 간장돼서 봐야돼 간이 안 돼있어 간이 안 돼있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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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뜨거워 아냐아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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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조심해 어 뭐야 찢어지는 거였으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도이야 팔 쓴 거 어딨어 아이씨 짜이씨 너 아이씨 그만하라고 했대 어 하나 더 넣은데 맛있다니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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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맛있다 야야 그것도 장아리ING 야 쫑알이 Ya 이리와, 이것도 먹어. 응. 나 이거 먹고. 야, 이것도 먹어. 이거 먹어. 먹어. 나, 나. 이걸 왜 먹어? 산 거 맛있어요. 그건 맞아. 완전 빠져버린 걸 왜 먹어? 근데 몸에 안 좋아. 야, 너 뭐 어떻게 주는 거야? 뭐 다이슨이야? 야, 이거 이체이 너 찍어줄라. 에, 응. 야, 잠깐만. 야, 카메라 찍을 때 좀 해라. 이거 이제 안 끌어가지고 대공사 들어갑니다, 예? 네, 여기. 조심해. 어, 저기다. 나이스. 와, 손대복이 있다. 손대 먹고 싶다. 이거 씻어야겠다. 그, 퐁퐁에 풀려놓자. 순두부찌개 아니에요? 순두부찌개에서 대형 순두부찌개로. 순두부찌개예요? 아니요. 닭도리탕이요. 닭도리탕이요? 아, 내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민태윤 하면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 끓일 수 있어요. 와아. 와아. 이야아. 양반카. 아니, 육종이 비색하잖아. 엄청 비색하잖아. 그니까. 근데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많아. 좋다, 좋다. 오오. 냄새 어때요? 어? 근데 니네 오늘 지안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어? 지안이. 어.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저 2층 좀 갔다와도 돼요? 이거 들어봤는데? 지안이 좀. 응. 아, 지안이 그런 얘기하던데? 떡볶이. 냄새 맡아.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포켓볼 살짝 분량 넣어줬어요. 아, 잘했어. 아니, 맛있다니까 좀 그만해라 타니야. 알겠어. 아니, 가스라이딩 겁나 왔다니까. 아니, 가스라이딩 겁나 왔다니야. 지안아. 네? 요리할 줄 아는 거 있어? 오늘도 드리번님. 아이고, 육전 보고 싶으시다고. 아니, 근데 육전 인기가 많네, 라우나. 아, 약간. 아, 진짜 육전을 엄청 좋아하시네. 육전에 대한 기대가 커요, 시청자분들이. 아니, 진짜로. 이거 봐, 비주얼 보라니까. 드리번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라운이 너무 잘한다니까. 와, 습관이 아니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응. 아이고, 아이고. 혹시 너 떡볶이잖아. 네. 야, 오늘 음식 꼴등은 설거지야. 네. 너무 맛있다. 저기, 저거. 초표 같은 거 하면 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먹고. 어, 어. 그 요리한 사람 제외하고. 응. 돌아가면서 먹고, 그냥. 거수? 응. 와, 이런 거 다 준비해왔어, 진짜. 아니, 보통 원래 하나씩 타잖아. 말뜰살소. 무슨 간장이에요? 간장이랑 물이랑 식초랑 식초랑 1대1을 넣어서 끓인거에요. 너 발성이 얼마 안좋으면 전부 치는 소리에 니 목소리가 붙이냐? 네. 설거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요리 안해도 돼. 요리 안해도 돼. 설거지도 못해. 설거지 하고싶어? 그래 그럼 너희가 해. 아니 불량 챙겨줄게 설거지 하고싶으면. 설거지팀. 지한이는 설거지 하고싶어. 지한이 설거지 하고싶어. 좋다 좋다. 야 내 도이 진짜 잘 먹었다. 그러니까. 야무죠 애가 다. 끝! 뜨거운데 잠시만 보고싶어. 맛있어. 야 순간 생각해볼까? 얀얀이 방금 큰맘 먹고 멘트 섞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설거지 할래요 이랬는데. 얀얀아. 지한아. 얀얀이 설거지 할거야? 네. 왜 하고싶어? 설거지좀 해? 설거지 잘하죠. 어 맞아? 아 알았어. 저 혼자 하는거야 이건데? 왜? 너가 하고싶다니까 더 밀어주려고. 여러분 전부 세부? 야. 별로야? 어. 옛날에 나 정말 설거지 할때. 단독샷. 단독이야 니 뭐 말한거 없어가지고. 아. 우리가 챙겨주는거아니야. 아 다할께요 그래가지고. 어 좋아. 그런 표정 너무 좋다. 귀여워다 근데. 화면으로 내 머리를 봤거든? 네. 머리 너무 귀엽다. 귀여워요. 나 귀엽지? 나 귀엽지? 뭐라 했어? 야 이거 깜짝이야 놀랬네 들었어? 진짜 찐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위가 왜 손이 흔들어 가위라고 가위가 갈 게 이러면 잠시만 이렇게 육점 순수까지 이 중성어른 막걸리 이래 본 적 있지? 중성어른 막걸리 가면 여러분들이 간장에다가 양파 땡쭈 이렇게 주고ってる 알겠어요 홍스미스씨 홍스미스 왜? 쌤스미스? 쌤스미스 왜 홍... 딸이 여기 매니큐어 대리나 짜자 근데 이제 점점 다 돼간다 밀폐윤화바 팀도 한번 가볼게요 요리를 완성해서 와 여기 뭐야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귀엽게 나오는데? 아 너무 행복해 한다니까? 좋아요 그니까 와 와 이거 뭐야 미쳤어 아니 대박이야 역시 근데 여기 여기는 진짜 예뻐져 어 예쁘고 예쁘고 요즘 사건 느낌 너무 예뻐 어 예뻐 너가 예뻐 예쁘다 소리 소문 없이 어느새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메인이 바뀌었어. 유나! 유나가 닭홍스 보조 아니잖아. 네. 너 보조 누구야? 너 뭐해? 저 진짜 설거지 담가놔요. 아빠 화났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저거 이거. 가만있어. 불안해서 못 먹게. 근데 저는 보조가 제 역할도 안 하고 저기서 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치전 1,000개를 유나가 보조 투입으로 김치전 살리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유나가 보존 자랐어, 자연스럽게. 설거지 해라, 진짜. 우리 최근에 행복해 보이면 저희 팬 가입 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행복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순대 언니 좀 찍어주세요. 어디요? 어디요? 우리 순대 언니가 설거지 한다고요? 그런 거? 아 왜 미? 유나가 지금 설거지 안 해도 됐나 봐. 왜? 비디오도 조금만 하고 장기자랑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할 거 없어. 아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순대이가 설거지 한다고. 역시. 독한 년, 지독한 년. 여우같이 그런 거 탁 해가지고 찍어줄 줄 알고. 우리 덴베로 제가 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입맛을 과연 어떤 팀이 가장 잘 맞췄는지. 여기에서. 아버지 젓가락 주거라. 젓가락 주거라. 젓가락 주거라. 여기요. 젓가락을 달라는데. 여기 젓가락 있어요. 이쪽에다. 이쪽 테이블에다가 완성. 아아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걸 만든 사람 누구지? 저요. 라온이요. 셰프 오세요. 잠시만. 아직. 찍어두셔야 돼요. 아직 기다려. 자 이제 이게 어디. 어디 팀이죠 여기가? 라온이. 라온이 팀. 국간장. 국간장. 집에서 가져온거야? 아니면 산거야? 아 집에 있는 진간장에다가. 진간장이요? 물이랑. 식초랑. 어머님이 직접 만든거야? 아니 제가. 산간장이요. 고기 이거. 냉동고기니? 네 이거 미국. 해동을 했어? 근데 해동한거야. 고기 근데 너무 질감이 질려. 고기 근데 너무 질감이 질려. 고기 근데 너무 질감이 질겨. 육전이 이게. 너무 힘든 시간이 너무 오래갈려가지고. 어. 어떡해 왜 생각. 안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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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양파 어디꺼 썼어요? 아 양파는 그. 이마트. 이마트 걸로. 국산으로 해가지고. 아. 고기. 되셨어요? 소금 되셨어요? 예. 다음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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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콩이가 만든거? 닭콩 씁니다. 잠깐만요 일단 보여주세요. 에이. 김치전 이렇게 딱 딱 찢었을때. 맛있다고 해주세요. 이 양반아 김치전이 조용히 해! 김치전이 이게 봐봐요. 찢었을 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히맛팅이에요. 맛있는 김치전은? 아 그러면 안 찢어져서 먹을게요. 방금 막혀가지고. 어 이거 치즈김치전인데. 치즈도 있는데 자꾸 올려서 먹고 있어요. 역시나 이렇게 쫙쫙 찢어져요. 원래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겉은 바삭바삭해야 되는 그 맛이 있는데 우선. 우선 맛은 볼게요. 맛은 방금 한 걸로 한번 드셔봐요. 이게 뜨거워서 저는 방금 한 게 많이 쪄가지고 얼른 드셔도 시간이 없어요. 얼른 드셔야 돼요. 아 이거죠? 울몽실이라는 게 진짜 밖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탕이 안 돼. 이거 먹어? 네. 이거 먹으면 돼? 네. 나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김치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 김치떡. 이게 무슨 전이야. 호릴리 먹어봐요. 호릴리 먹어봐요. 호릴리 먹어봐요. 호릴리 먹어봐요. 호릴리 먹어봐요. 호릴리 먹어봐요. 밀가루 반죽. 아니요. 생치전 맞는데요? 맛있어요? 네. 가슴에 솔로먹고 맛있어요? 네.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전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네. 냉정하게 맛있어요? 네. 그러면 거짓말이면 당신 평생 탑이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맛있어요? 네. 거짓말이면 빨고 자체 바로 나가는 거예요? 네. 쑥스러워 안 속였어요? 네. 알았어요. 이거 총총 매니저님이 해주셨는데. 세부하시 내려고 그러는데요? 어? 세부하시. 세부하시요? 세부하시 내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거 가 봐요. 다음 거 떡볶이 있나요? 됐나요? 갖고 오세요 다음 팀. 덜 아.. 덜어서 덜어요. 네 덜어서. 덜으면 안 된다고. 그럼 그대로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한국부분 좀 봐 주세요. 옉. 지금선생님 화 많이 나섰는데 지금 세번째 팀 들어와서.. 옷다. 호연이 좋다. 빗가루 좋다. 숟가락 줘봐요. 이 와중에 이런 거 찍어줘야 되니까 아우 잘한다 승댕아 아우 참하다 거의 다 해간다 야야 떡시가요 이 떡볶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밀떡이냐 쌀떡 쌀떡 쌀떡을 썼죠 그거는 파예요 백주머니씩 간다 아 저 떡인가요? 이거 파줘 아니 아까부터 하고 있었던 게 백주머니인데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 이제 한 거요? 성대모사 10분 만에? 어허허허허 민망해 죽겄네 근데 너무 너무 똑같아 얘는 떡을 먹어봐야 돼 국물부터 먹어보자 아 갈텐데 이거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기보다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 딱 학교 앞에서 팔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좀 달콤하고 너무 잘한다 매콤 달콤한 건데 아 저거 진짜 퍼져있는데? 아 이거 올릴 거야 바로 올리자 어 잘 됐어 아 죄송해요 사 떡 떡 뭐야 왜 불편한 거야 아예 안 넘쳤어 보통 이거를 이걸로 덜어서 여기다 먹는데 왜 하신 거죠? 성공돼가지고 서쪽 할수로 와봐요 네 서쪽 할수해 네 어이거 먹어도 얘기죠 이거를 덜고 왜냐면 애들이 입맛이기 때문에 이걸 덜고 애기가 저기 한다음에 이걸로 세금내 아 더워 먹으래요? 더워 먹으래요? 아하하하하하 먹으래요? 어 아우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 뜨거워지 뜨거워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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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 먹으라고요? 아 잠깐만 후 들어가봐요 나 나 나 나 음 맛있어 들어가봐요 이게 생각이 좀 바뀐게 이거 뭐해 뭐해 애들이 아니어도 미쳤다 응 근데 이게 아쉬운게 했다며 센스가 달걀같은거 그냥 쌀물 달걀같은거 한 두개만 넣어져서 센스가 있었을텐데 아 맞죠 맞죠 다른건 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밀폐유나베 휴지 휴지 갖고와봐요 휴지 밀폐유나베 나오세요 네 시지 끝난거 뭔데 아이고 왔다 이게 먼저 이거 야 야 이거는 비주얼이 이거 저거 이거 한번만 물로 씻어주세요 괜찮아 없으면 돼 이걸 꼭 찍어보셔야되고 네 어 네 맞습니다 버섯은 송이버섯 썼네 네 느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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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타리에서 산거에요? 네 좋네 네 고기랑 한겹씩 다 한겹씩 다 세겹씩 다 먹어야 돼요 네 요즘에 이제 바쁜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요런거 많이 먹는데 뜨겁습니다 그니까 뜨거우니까 국물마다 먹어 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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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원탑님께고 9,000개 우리 해장님 해장님 얻었다 감사합니다 원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또 딸내비들 사상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 사라졌네요 예예 고기 컵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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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건강을 엄청 신경 써가지고 설탕 이런거 절대 안 들어갖고 그렇게 만든 죽수거든요 제가 저 세심의 약자 저쪽 아저씨 저 숟가락 들고 와봐요 아 이거 숟가락 세워 네 아빠도 귀여워 한움큼 퍼봐요 이거 찍어 먹어요 국물이랑 해가지고 한움큼 퍼봐요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갖고 어 크게 해갖고 후후 불었어요? 어머머 줘봐요 뜨겁뜨겁뜨겁 좀 더 불어 더 불어 아니 이거 불어주신다고 맛있어 봐봐요 이 찐 반은 진짜 이거 맛있는거야 육수도 꼭 드셔야지 응 이게 찐입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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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불으라고 왜왜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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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내 음식을 다 봤는데 여러분들 아뇨 아직 안 봤어요 아직 끓이고 있나요? 여기 여기 12분 아니 22분이에요 어 저기 한번 가볼게요 어? 설거지녀다 안녕하세요 알바 중이야 아 설거지녀 야무치게 잘하고 있어요 애기들이 야무지게 먹고 있어요 그니까 아니에요 와 여기 이제 팔팔팔팔 어 많이 애매해가지고 애매하다고? 네 왜? 약간 맵다고 하던데 그런거 이쁘로 무럭한가? 이쁘로 무럭한가? 어 왜 카레맛이 나지? 카레맛이 나는데 카레맛이 나요? 가루가 싹마라고 어 어 이게 찐이란 말이야 이게 찐이야 이거 밀푀는 해먹고 있잖아 어? 근데 이거 좀 더 쪼려야될거 같아요? 어 많이 쪼려야될거 네 아니면 저쪽에 라면을 수 있겠네 라면을 수 있잖아 라면을 수 있잖아 어 얘는 어디다 놨지지? 얘는 여기다 여기 오 예뻐 다 했어요 이쁜애들이 다 이쁜짓만 하거든요 그쵸 저기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오 또 할 수 없을까요? 설거진? 어 이거 이따가 이거 다 하면은 또 빙그릇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불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 야 내가 먹으라고 했어? 나도 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거야 아이고 우리 마비 마르비스님? 유비님 팬 유비님 팬 오 천개 천개 맛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야 닭볶음탕 언제 되는거야? 아직 좀 더 쪼려야돼요 그래? 네 근데 닭콘스 닭콘스 거잖아 아니 라오니 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닭볶음탕 먹기 전에 평가해도 돼? 네 어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 요리하는 메인 셰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좋아요 아아 고생했어 나 아니야 원래대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먹고추 빼야되는데 아빠의 마음이 너네들의 마음이니까 내가 1등이든 3등 4등 정해줄게 1등이든 3등 4등 정해줄게 2등부터 갈게 2등 왜 적응자 왜 적응자 왜 적응자 2등 3등 6전을 맞는 라오니 와 와 3등입니다 3등 공개하겠습니다 3등 3등 3등은 3등은 초등학교 때 입맛 생각난 떡볶이 우리 찬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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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공개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 유비 밀폐유나베 유비 밀폐유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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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그거 맞아 김치 1등 누구라고 공개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내가 오늘 꼴뛰이다 싶으면 설거지존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등 유비 와 와 예 야 얘들아 좀 먹어 얘들아 남는 거 먹고 진짜 저녁은 이거 아니야 진짜 저녁은 우리가 고기 준비했고 밥에 익혀서 먹을 거고 진짜 저녁 전에 우리 먹으면은 여러분들 배부르면 처지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기자랑 할 거니까 그거 딸롱잔치 준비한 거 다 간단하게 먹고 의상 갈아입을 사람 소품 챙길 사람 챙겨서 메인도로 나오면 돼. 우선 먹어! 마르비스님 1,000개. 누구? 마르비스님. 아이고 마르비스님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유비씨. 야 유비야 근데 나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밀폐유나베 중에 제일 맛있어. 밀폐유나베 처음 드신 거 아니에요? 어 처음 먹어봤어. 진짜 맛있죠? 딴다 가면 이런 맛 안 나요 진짜. 집손맛. 어 진짜 맛있다. 어 처음 먹어봤어. 대박. 많이 드세요. 진짜 많아요. 어. 얘들아 좀 먹고. 아니 뚝배기. 아 고생했어. 아 우리 뚝배기님. 우리 도노반 많이 먹으라고. 누가니 많이 먹어. 야 도반이 어딨어 고도반. 왜요. 너 왜 안 먹어. 고기 먹으려고 안 먹었어요. 아 지금 좀 먹어놔. 그래도 고기도 많아. 어 먹어놔. 아 밀폐유나베가 일본 음식이야? 어 몰랐어. 아 밀폐유나베가 일본 음식이야? 어 몰랐어. 아 소스 챙겨주는 거야 유비가? 네 동생들 챙겨줘. 닭콩스. 네. 괜찮아? 네. 아 그럼요. 삐졌어. 에엥? 아 이거. 방방방방방방. 방방방 아니면 뭐 맛없었는데. 여기서 좀 더 가까이 갈 거예요. 여기 칼 많아요. 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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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두방으로 안끝날걸? 네! 내滲지방 400위야. 내장지방 400이야 진짜 맛있어 오 뭐야 뭐야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먹어봤거든요 나쁘지 않아? 뜨거운 고추장닭 뜨거워 뜨거워 애들이 손이 커가지고 또 노나먹으니까 왜냐면 왜 바로 밥을 안먹냐면 밥까지 먹으려면 퍼져 사람이 추운 날에 그러면 장기자랑 이렇게 쳐져 빨리 장기자랑 하고 딱 1등이들 참고로 장기자랑 오늘 1등 100만원이다 2등도 50만원 3등도 30만원이다 아잉? 이거 뭐 아니 뭐 음료 음료 먹은 사람 먹으래 예 음료 혜토가 먹으래 아니 그게 아니라 고기 먹으려고 안먹고 있어 근데 얘가 음료수 전실하고 갖다놨어요 내가 봤을때 니 산이 퇴쪼 나 안 친한 딩크에요 니가 아들 따돌리고 막 저 친해졌어요 맞아? 산이랑 도반이랑 친해졌어요 왜 애들을 밀어내는건데? 제가요? 아니 안 밀어냈는데 맞아? 네 오면은 다 막 아하하하 사는데 알았어 맛있어? 드실래요? 먹었지 난 먹었어 아니 먹어야돼 와 일반인이 할수있는 최고의 리액션 나왔어 봤어? 다시한번 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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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무슨 프로게임단 하는 느낌이네 월량님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월량님 천개 감사합니다 라온이 화이팅이라고 월량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들어 우리가 딸부잣집 출범하고 오디션 보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며칠 동안 라온이가 데이터 상승률 1등이야 우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먹으면서 들어 라온이가 우리가 조사를 싹 다 했지 그래서 라온이가 우선 방송시간은 너희가 설날이어서 다 열심히 못한거 알아 근데 그 와중에도 4.2% 방송시간이 또 늘었고 애청자 상승률이 무려 54.3% 어 그리고 팬클럽이 무려 70.1%가 늘었다 어 라온이한테 여러분들 또 박수 한번 쳐주고 어 어 어 어 아 좋아 근데 지한이도 사실 애청자 상승률은 67%야 어 어 67% 그러니까 기존에 방송을 너무 안한 것도 있는데 이제 MT 끝나고 나서는 어 진짜 중요하니까 많이 늘려보도록 하자 어 어 그렇지 이거 별풍선도 다 체크해서 월달 월달 평가할 때 다 해서 또 선물 줄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 근데 꼭 풍선을 많이 받아야지만 그런거 아니니까 얘들아 어 풍선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풍선만 보는거 아니니까 방송 열심히 해 네 어 그래 먹어라 응 응 응 응 보도비만 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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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삼촌이 계속 눈치져가지고 왜왜 카메라 없으니까 왜 눈치졌어 카메라 지금 안 나오시니까 안 나오시니까 안 나오시니까 fmvm2000님 별풍선 생계 감사하고 아우 고맙습니다 fmvm 이찬님 우리 집어 10시 또 참계 감사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 어 어 5분이 3분이? 1분이 3분이 맛있네 맛있네 자 지금 몇시? 6시 21분이에요 6시 21분이니까 얘들아 넉넉하게 밥 먹고 설거지하고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소화하고 6시 30분까지 아까 거실로 다 모여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아 여유있게 해 천천히 군대에요? 설거지 설거지 넉넉하게 야 근데 이걸로 배 안 찰거라고 생각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안에서 들고 닭볶음탕을 먹고 많았잖아 그니까 닭볶음탕 또 이따 먹으면 되겠다 이거 이따가 밥 먹을때 맛있겠다 아 기대하지마요 기대하지마요 근데 요리 진짜 잘하시네 아 진짜 기대하지마 왜 왜 왜 왜 이렇게 앉아요 아 우리 볼메님 식사식사에 감사합니다 유나야 많이 먹으라 아 유나 많이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볼메님이 또 장기자랑 딸롱잔치 준비하는 사람 손 어 뭐야 어이 씨발 어이 씨발 깜짝이야 귀신인줄 야 왜 이렇게 인긴 척을 안하고 와 들어왔 들어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어이 깜짝 놀랐네 어 지아 얘들아 지아 박수 어 지아 좀 앉아가지고 삼촌이 좀 챙겨줘 지아 근데 잘못 안 먹었나 어 잘못 왔어 아 잘못 왔어 네 자 여기 앉아라 해야지 아 여기 오세요 어 그래 어 근데 지아야 뭐 엠티 오는데 가방 뭐여 아냐 아냐 명품 들고 왔어? 아냐 어 야 지아 지아 먹을 것 좀 논아줘라 그거 접시에 앞접시에 해가지고 어 삼촌 어 뒤에 접시 좀 주세요 맥이녀가 뭐야 맥이녀 맥이녀 출연을 열렸는데 맥이녀가 뭐야 나중에 추가되는 출연자 어? 나중에 추가되는 출연자인데 매력이 제일 짱인 사람 그걸 맥이녀라 그래? 왜?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이 있구나 상화로운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아 미꾸라지녀 그녀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확 아아 생태계 흐름을 바꾸어서 아아 야 요즘 애들은 진짜 재밌어 어 어 너무 배불렀다 응 나 진짜 맥이 같이 생겼다고 자 딸롱자 장기장 준비하는 사람 손 어 아아 한번에 움직이면 그러니까 좀 먹었다 싶은 애들은 치우고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소품 챙겨 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 혹시 면담 일대일 면담 해줬으면 하는 멤버 있으면은 별풍선 간단하게만 쏘고 요청해주세요 제가 일대일 면담 좀 할게요 지아 면담? 어 지아야 배고파? 어 배 안고파? 네 배 안고파? 네네 그럼 너 일로와봐 아 일로와봐 어 종환아 네 왜요? 뭐 이 새끼야 어? 일로와봐 너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쳐 놀았으면 치워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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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았으면 치워야지 아빠가 노는거 같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돌았으면 치우는거 깨끗한 사람은 머문자리도 깨끗하다 네 화장실에 닿혀있는 부분 응 깔끔하게 귀여워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아이 착한 어린이 야 저거도 치워 어 원래 내가 한건 자기가 한건 자기가 치우는거라고 했어요 지아 들어와 지아 들어와 그냥 앉아 편하게 응 그냥 앉아 편하게 네 셀카보드 해줄까? 네 알았어 새해 잘 보냈어? 네 뒤늦게 와가지고 좀 어색하지 괜찮아? 방송 보면서 좀 왔어? 어 아까 봤어요 방송 봤어? 네 분위기 좀 어때보여? 너무 재밌게 멋있었는데 너 뭐 잠시 자랑 준비해왔어? 어 아니 그거를 계속 밤새 생각하다가 어 밤새 생각하다가 어 잠을 못 잤어요 아 진짜 아니 제가 아니 진짜 막 숙면 유도제도 먹고 숙면 유도제도 먹고 숙면 유도제도 먹고 아니 진짜 잠이 안와가지고 너무 걱정돼가지고 왜? 잠이 안와서 아니 너무 처음이니까 잠기자랑 해야되는데 해야되는데 제가 제대로 준비하는 춤이 없어서 어 뭐하지 뭐하지 일단 자자 자야지 컨디션이 좋지 막 이러다가 어 행복해서 잠이 안와가지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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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뭐야? 결론은 요만큼 준비하긴 했어? 요만큼 그니까 그거 뭐냐고 내가 물었잖아 짠이야 춤? 그럼 그냥 춤이라고 하면 되잖아 알았어? 춤 조금 알았어 근데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네 애들 오늘 분위기 다 진짜 가셔가지고 좋다 네 머리 모션 걸 해줬어요? 응 나 이거 그거 무스 이쁘냐? 어쩀도 깔끔해 근데 아 오늘 느러웠냐? 오늘 정갈해졌어 정갈해졌어? 알았어 좀 챙기고 어 지하 지하 지하가 허리가 얘가 진짜 와 허리 보여줘 앞에 봐봐 지하가 진짜 개미얼이다 허리 보여줘봐라 와 허리가 내 주먹인데요 여러분들? 어 와 지하가 한 번 기억해 응 저 같은 котор .... 아니야 비해가 진짜 아 너무 많이dern다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개운다 더 아름답게 물들어 어떻게 아니면 호우 더 길게 해야지 이게 네 이로와 이모 장기자랑은 크게 댄스랑 노래로 나뉘잖아 근데 댄스 할 때 저기서 여기서 보기에 너무 좁거든 생각 어떤데 저기서 하는 게 없죠 노래는 여기서 해야 되잖아 노래방이 여기 있잖아 좁다 이거지 내 말은 뭐만 이제 알지 잠깐만요 여기서 해도 달라나? 네 댄스도? 응 그러니까 여기 썩은 애 난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맞나? 응 돼서 다 들어와서 앉아서 할 수 있겠냐 하긴 여기가 좀 더 집중되긴 해 이렇게 하면 도전쳐 뭐야 저거 유복샷 아니야? 아니에요 됐는데? 맞아 내가 춤을 출 테니까 갖고 봐봐 네 탁 하휴 동작을 좀 크게 해야지 그치 동선도 크게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 이쪽으로도 갔다가 그치 괜찮은 듯?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네? 괜찮아? 다 보여? 네 근데 뭐 했다고 거울떡거리는데 근데 애들 한 번 리액션 안 따도 되겠지 한 번 리액션 안 따도 되겠지 아니 다 찍을 수가 없어 응 장기 잘하니까 장기 가져온 사람한테 집중해야지 그때는 그렇지 그러고 평가를 따로 하던가 그래야지 그럼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거라고 춤은 밖에서 싹 다 해불고 일로 와서 노래를 싹 다 해불고 그건 어떠냐 이건데 너무 노래할 때 너무 노래할 때 노래 맞출까니까 여기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응 근데 내 말은 그거지 이제 리액션도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음 왜냐면 장기 자랑 할 때는 그 보는 우리 리액션도 찍히면 좋아서 촉촉이한테 찍어달라고 하려고 생각했어 근데 뭔가 약간 그런 장기 자랑을 할 때 나는 그 느낌이지 이따가 한 번씩 그냥 비추고 그 사람한테 집중돼 있어야지 만약에 같이 모여 있는 하면은 약간 좀 흐려지지 않을까 응 완전 알았어 거실에서 해 그러면 노래랑 노래 파트 따로 요렇게 따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뭔가 밀실 느낌 나서 MT 왔으니까 뭔가 느낌이 거실이 좀 MT 온 느낌 나 여기는 좀 너무 무슨 룸 느낌 나가지고 약간 거 찐다를 니 생일파티 했던데 아 네 갈아볼게 총나오는 느낌 나서 잠깐만 그러면 우리 그거 없잖아 그치? 블루투스 마이크 있지 마이크는 있어 아 그거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저 왜냐 블루투스 스피커 있으니까 에코 되면 골라야면 되는데 노래를 먼저 여기서 하고 거실을 가서 춤을 할까? 왜냐면 춤 다 보고 와서 노래하면 약간 좀 처질 수도 있잖아 그치 노래를 먼저 하는 게 사실 맞긴 하죠 응 마이크 테스트 좀 해볼게 우리 못고 그거 같다 어떤가? 애들 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아줄까? 어 텐 seek ipsか 틈 legitimately сложно 멍 멍 아멘